오늘 좀 힘들어서 칠카 1억 달리 안 붙거든 너무 안 붙어 자 이번 거는 오케이 힐과 2억 7천 테리까지 재물 몇 개가 재물 몇 개가 가야다니 재물 몇 개가요 재물 돈도 얼마 없네 남자답게 하나만 갑시다 돈이 없어 여기 하나 있네 재물 두 개 쓸 수 있겠다 재물 두 개 쓰면 둘 중에 하나 붙겠지 둘 중에 하나 붙겠지 아우 미켈 딱 좋네 딱 좋아 치카가 7억이면 싼거죠 그쵸? 너무 안 붙어 치카가 1억이면 너무 안 붙고 고생한 보라 어 선수단이 꽉 찼네 터질 각인가 보다 자 원샷 아 원샷 자 엄메이커 어서와 아 아 아 아 아 야 이번 달에 야 이번 이번 순경대 3대3에서 같이 한번 랭커 해볼까? 오랜만에? 아 이 음악이 아닌데 100위까지만 해도 100위까지만 해도 탑 월드 베스트 준다 100위까지만 해도 100위는 솔직히 쉽잖아 200위까지 준다던거 같은데 흠 요즘 3대3 100위 어렵나? 쉴거 같은데 아 200위는 쉴거 같은데 아 내가 진짜 피파 하면서 어 진짜 200위는 별로 안 어려운데 진짜 아 전설의 60점 껌이지 아 이거 진짜 맨발로 해도 되잖아 아 그래? 야 그러면 월배 하나 먹고 가는거네 아이 팀플레이 잘하는 팀플레이 잘하는 사람인데 팀플레이 팀플레이 그래 월배 빨리 줘 월배 빨리 줘 나 오늘 호날드 뜬거 알지? 자 나 오늘 호날드 떴어 흠 아아 아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이 씨 아 나 이거 두세 좀 사주세요 자 재물 좀 다시 사게 어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가 하나까지 줄테니까 2파로 어 어 이거 아니구나 엉짱고 올릴 뻔했다 미켈 하나가 1, 7, 5 별거 안하잖아 어 미켈 어 1공 미켈 6화 사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이브 좋아요 왜 안좋아 헤딩 머신이잖아 헤딩 머신 아 그게 아니라 셋중에 고르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래 카톡으로 아이디빈으로 보내죠 자 여기 좀 사주세요 어 아 아 어디 재물을 다 붙여 나는 아 아 빨리빨리 자 구억 대장 스쿼드는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아 나 이거 이거 팔고 재물 재물 사서 큰거 세개 터뜨려서 저거 붙일게요 박지성은 CM CM 추천드리고요 자 이거 아무도 아무도 살 돈이 없나 그리고 지금 이거 붙이려면 이거 팔아서 재물 안가면 저거 다 터질텐데 1공 미켈 1공 미켈 아이 드렌 아 나 미치겠다 아이씨 고마운 마음만 받을게 드렌 아 나 진짜 자 드렌 엉뚱한거 샀어 자 1공 드렌이야 2공 미켈이야 2공 미켈이야 자 부켓 남는거 없어 부켓? 부켓 뭐 짜잘한 잔논 없으세요? 어 아우 자 겁나 안팔리네 자 어 오륙도날두님 사주신대 자 이거 끝나고 월드베스트 카드 까기 연속 2개 갈게요 어 이어 아 다 사주지 자 싱싱하니까 그동안 어 글올리는 사람 없어? 자 여리 형한테 고마움을 담은 시 한편 보고합시다. 여리 형한테 음악 바꿔야지 음악 좋은 노래 없어? 자 음악 좋다 기다리기 심심하시죠? 자 여리 형한테 고마움을 담은 시 한편 민감독 작성자 민감독 열이 형 열이 형 민감독 언제나 깨끗한 방송을 하시는 열이 형 시청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는 열이 형 항상 친절하시는 열이 형 매일마다 고품격 방송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열이 형 항상 시청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솔솜수범 열이 형 강할 때마다 재밌어하는 리액션 열이 형 꼭꼭꼭 붙어라 붙어져라 토토토 아 좀 약한데? 좋았어요 약하다 조금 약했어 아까 진심이 묻어나는 글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자 감사합니다 땡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재물을 다시 살게요 재물을 이제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 갑자기 거즈에서 부자가 됐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자 니켓 구매해 주신 자 엉덩이 흔들기 모륵동님 자 감사해요 자 빨리 강화하자 무슨 강화 하나 하는데 하루 종일 거리야 하루 종일 거리야 뭐 이래갖고 강화하겠나 자 감사합니다 큰돈 쓰셨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꿈빠니 강화하는데 무슨 지금 강화하는데 세 개나 한 것 같아 세 개나 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잘 붙여서 그래 자 최진철 아 그래요? 아 99장 있었어 다 없어졌을걸? 으흠흠 짜아 어우 또 붙었어 아 자 엉덩이는 흔들기 어서 오시고 아 미치겠다 아 힘이 다 빠지네 아 진짜 힘이 쪽 빠지네 쟤때문에 아 지금 쟤때문에 지금 스케줄 한 두 개는 못 간 것 같아 쟤때문에 자 드디어 터졌고요 다시 한 번 터트립니다 투샷 자 아 미치겠다 와 와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자 이런 건 또 이런 건 또 복구도 잘 돼 아 나 미치겠네 얼베베디치 많이 기다려야 돼요 뭐야 복구가 미치겠다 얘 자 터졌고 이거 두 번 터졌어 두 번 아 또 왜이래 왜이래 그만 돼 그만 돼 아 그만 되라고 아 진짜 아니 이게 말이돼?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아니 옷과 두 번 터졌는데 두 번 터졌어 이거는 진정한 천생 중에 천생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천생이 어떻게 나와 아 아 한 번도 힘든 날에 천생이 두 번 나와서 연습 아 와 어 내장 살려줍시다 아 부족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거는 갖고 계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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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재물은 그렇게 잘 붙으면서 지금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힘이 빠져가지고 어 아 왜이래 복구 또 아 왜이래 아 왜이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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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이거 아이디 이상해 아 뭐 이런 아이디가 다 있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이게 아이디 이상해 아 저 미친 Ee 진짜 네 4플러이에서 50정도 주시고요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저기 갔던 어 저거 없어 다시 사보자 자 텔이었죠 아 돈이 없네 어차피 내가 봤을때 태비부터 배타람블루님 어서오세요 아 지금 진이 쏙 빠졌어 아 너무 힘드네 이거 아 이렇게 힘든강은 처음이네 진짜 자 하나 터졌구요 강화하기가 이렇게 힘드나 아 좋았어 분위기 좋죠 자 얘는 천생이니까 마지막에 갈게요 진정한 천생 쟤는 왠지 마지막에 살아날 것 같아요 자 늦게 오신분 추천과 즐겨찾기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이익이 끝나고는 월드베스트 까기 갈게요 자 갑니다 자 Are you ready? 3 2 2 1 0 붙더라 붙붓붓 짜짜짜짜짜 짜 하아 아 난 힘들어 죽겠다 자 아 뭐 이런 방송에 다했어 아 이거 또 복구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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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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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하 뭐냐고 이거 와 말했어 이거 몇가지 하자 이거 동전이 어 이거 더이상 하면 안될거 같애 이거 하면 안될거 같애 어 미쳤어 신 들렸어 지금 아니 이게 말이래 복구가 지금 완벽하게 3번 살아났고 한번은 6화가 5화 되고 아니야 5화였나 그것도 어 여기까지 하자 아 이거 진짜 어 여기까지 할게요 미친 미친 레전드야 미친 천생 오 힘이 힘이 쏙 빠지네 쏙 빠져 아 미쳤다 미쳤어 아 이건 진짜 천생 레전드야 천생 레전드 아 이런 이런 천생은 처음 보네 아 좀 너무 길어서 그렇지 너무 길어서 그렇지 중간에 팔리느라고 어 중정한 천생 레전드야 일단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아 힘이 쏙 빠져 아 이